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위TV의 김창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조선 후기의 사상의 발달. 그 사상의 발달에서 도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도구와 관련된 인산 판매의 독점. 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선 후기에는 상업활동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데 그때 이제 사사롭게 개인들이 장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자 그들을 우리가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경강상인이 있습니다. 이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이 경자가 서울경자인데 서울에 있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운송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배를 통해서 운송업을 했던 상인들을 우리가 선상이라고 합니다. 선상 배선자의 상인. 그래서 선상이라고 하는데 그 선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상이 바로 경강상인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제 한강과 서해안, 남해안을 오고 다니면서 물류, 택배업 이런 것도 해놓고 또 본인 스스로가 물건을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선상들의 활력, 선상들의 활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강상인이다. 이들이 배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나루터에 하역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배에다 다시 승선하는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까? 이런 작업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구에 객주와 여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객주와 여각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어떤 물건들을 보관해주는 물류창고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숙박업도 담당했고 상인과 상인 사이에 어떤 매개체, 중계 역할도 하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객주와 여각. 어려우면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안가 아니면 강가에 있는, 포구에 있는 그러한 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객주와 여각, 이것도 이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선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객주와 여각이 있었다. 그다음에 대외무역, 이 대외무역에 종사했었던 사상들이 있는데 그 대외무역에 종사했던 사상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의주. 이 의주에 가니까 만상이라는 상인이 있어요. 그 의주의 만상은 청나라와의 어떤 무역을 주로 했었던 상인들인데 엄청난 이제 조선 후기에 부를 숙적하게 됩니다. 자, 의주의 만상. 그다음에 일본과의 무역, 일본 상인들이 이제 부산포에 오거든요. 그들과의 어떤 무역을 했었던 상인에는 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지금도 부산 광역시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동네 구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 내상이라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의주의 만상, 동네의 내상. 이들이 각각 대외무역을 했고 이 중간에 개성에 가니까 송상이라는 상인들이 있는데 이 개성의 송상들, 그 송상들이 자, 송상들이 전국적 체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송방이라고 합니다. 전국적 체인점을 가지고 있고 자, 지금 이야기하는 중국과의 무역, 일본과의 무역 그들 사이에 또 다시 중계무역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었던 게 바로 송상인데 그 송상이, 송상이 체인점, 전국적 체인점, 송방, 그다음에 독특한 회계장부 이런 걸 또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엄청난 대상인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뭘 판매에 대한 독점을 했냐면 인산 판매에 대한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인산 판매에 대한 독점을 했었을 때 특정 상품을 매점 매석을 해서 독점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독점을 하는 행위를 하는 상인들 그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점 매석의 행위 자체도 도구라고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상인들을 우리가 또 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송상이 도구로 성장된 겁니다. 그리고요 도구에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허생전이라는 소설에서 허생원이 있잖아요. 그 허생원이 전국에 있는 과일을 싸그리 매점 매석하잖아요. 이 행위도 도구인 겁니다. 도구. 그래서 이 사상들 중에 일부가 도구로 발전됐는데 그 도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송상이었다. 뭘 독점했다? 인삼. 인삼과 관련된 거는 예전에 제가 은혜무덤인가? 거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선의 인삼이 주변 국가에게서도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거거든요. 조선의 인삼. 청나라로 인삼이 수출이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조선 상인들이 인삼 여덟 꾸러미를 등에 짊어매고 청나라까지 가요. 청나라까지 가면 청나라에서 인삼 자체가 워낙에 또 고가에 팔리니까 그걸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고 돌아오는 이런 무역이 조선 후기에 또 등장하거든요. 이를 우리가 팔포무역이라고 합니다. 팔포무역.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은을, 뭐야 그 은이 아니라 인삼을 계속 구입하는데 그 은화를 별도로 인삼을 구입할 목적으로 은화를 주조하기도 했었죠. 그게 인삼 대왕 고은이라는 그런 은화도 있었습니다. 아무튼요. 조선의 인삼은 주변 국가로도 계속 뭐 되고 있다? 수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인삼농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삼농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인삼을, 비싸지만 저는 이제 좀 많이 접했고 반찬처럼 먹었어요. 반찬으로. 그래서 인삼을 반찬으로 먹었는데 그 인삼을 여러분들 재배할 때 씨앗을 먼저 뿌려요. 씨앗을 뿌린 다음에 1년 동안 재배를 하면은 손바닥 길이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얘가 자라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자란 거를 다 뽑습니다. 다 뽑아내가지고 빤뜻빤뜻하게 자란 것들. 그것들만 다시 옮겨짐고요. 빤뜻하게 자라지 못한 애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제 어차피 1년 살았으니까 인삼은 인삼인데 팔기도 하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반찬으로 와 그래서 물에 깨끗하게 헹구어서 양념을 해서 이렇게 묻혀 먹으면 나름대로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 반찬을 먹고 어렸을 때부터 컸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인삼차, 그러니까 보리차를 마시듯이 냉장고에 항상 인삼을 달인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삼차를 계속 마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식구들은 그래서 겨울에 감기를 잘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삼이 아 참 효능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몸소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삼이 체질이 맞다라면 열이 많으니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삼이 좀 체질이 안 맞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삼을 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우리나라 거요, 중국 거 말고요. 자 우리나라 인삼을 자주 먹으면 감기는 어쨌든 자 걸리지 않는다. 이걸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인삼과 관련된 거를 독점했었던 조선후기의 도구가 있었는데 그 도구는 독점적 행위를 말한다. 누가 했다? 개성의 송상들이 했었다. 마무리하면 조선후기에는요 상업활동의 주역 조선후기의 상업활동의 주역은 누가 있었냐면 사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인이 있었어요. 공인은 대동법에서 제가 이미 설명해드렸고요. 그러면 공인과 사상들이 조선후기의 상업활동의 주역인데 그 사상들을 다시 마무리한다면 선상이 있다. 선상 중에는 경강상인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객주와 여각들이 있었다. 그리고 대외무역을 했었던 사상들이 있었는데 의주의 만상, 동네의 내상, 그리고 개성의 송상이 있었다. 그 중에 개성의 송상은 인삼 판매를 독점하는 도구로까지 성장이 됐었다. 이렇게 용어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